찾으러 가자 어 뭐야 뭐야 어 뭐 왔다x3 어 뭐야 얘 어떻게 들어왔어 어 깜짝이야 아 오는 이 소리에서 들어왔구나 근데 여러분 해수원 세일할 땐 진짜 싸야 해수원 진짜 3마리에 뭐 9,900원 이러니까 1마리가 되게 커요? 1마리가 6cm 정도 한다 생각하면 되고 6cm짜리 3마리면은 꽈득 차거든요 걔네들 7,8년씩 산다 생각하면은 평생에 그것도 또 한 10년 정도는 동반자야 어 사망이야 내 사망이나 이거 하려고 그랬더니 너 방송하더라 형 어? 이거 아니야 이거 나무 좀 이거 다 보완하고 가야 돼 가려면은 아니 어차피 우리 역시 여기 아무것도 안고 와 원주민 또 들어왔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갈까 그냥? 어 가자 응응 알았어 아 뭔가 아 뭔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단추 하나 안 잠그고 온 듯한 느낌 내가 약간 좀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결백증이 있었잖아 이빨 이빨 당장에 다 털어 당장에 다 털어 세일을 세일하면은 다른걸 또 사가길 바라는 마음에 세일을 하는건데 근데 그것만 사가죠 저는 딱 응 응 내려갔는데 갑자기 걔네들 리젠 되어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우리 조진거야 형 여기 밑에 저거 아니야? 백드라곤 있었던 데 아냐? 어 맞아 소리 안나는데? 가만 있어봐 식인종 안먹는거는 제작진한테 물어봐 그걸 모릅니다 은근히 나한테 먼저 가게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카타나 카타나도 찾아야되는데 카타나를 찾으려고 지금 가는거에요 카타나가 동굴 다른 입구에 있으니까 여기서 다른 입구로 가보려는거 아니야? 그치? 맞지 형 어 맞아요 응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면요 내일 아침 그 학교 갈거 걱정하세요 지금 잠깐만 이빨 좀 닫아야겠다 응 응 도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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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천감하나 어 안되는데? 배터리 뭐가? 그거 지금 도끼에다가 이빨 막 하고 그 다음 그거 해야지 그 똥같이 생긴거 아 이거구나 한 개당 이렇게 드네 로프를 오 로프 리젠 됐다 어 개이득이다 로프도 되게 중요한데 로프 4개나 있네 여기 동굴이 아니네 거기는 어? 동굴이 다 이어진다고 했었는데 동굴 되게 큰거야 큰거 알지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써봐 잠깐만 써봐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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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고 이거 바르면 아 이거 불 붙여서 쓰라고? 어 천천 발라놓고 나중에 몸나오면 L 눌러서 도끼에 불 붙여서 비둘어 야야 아 동굴이 많은거야? 다 이어져 있는게 아니라? 아 그래? 일단 가보자 일단 올라가보자 좀 그러면 거기서 또 잡아야된단 얘기네 야 내가 이 동굴 이 동굴 맞는거 같던데 그냥 이리로와봐 나 이번엔 이번엔 알거 같애 오케이 기다려봐 어? 이번에 팻불들여야겠다 그래 어차피 여기 없어 지금 딱 보니까 이젠도 안되있고 나 이 동굴 이 동굴 맞는거 같은데 이거 왜이래 이거 버리고 간다? 잠깐만 이상하다 됐다 전사야 전사? 어 여긴가? 그렇게 뛰어다녀 여긴가? 아냐 이쪽은 아냐 오 깜짝이야 개같은 박자 진짜 오 깜짝이야 아 박쥐씨 진짜 개싫어 아 무슨 누가 공기총 쏜거 같애 옆에서 소리가 여기 아닌가 이 동굴이 아닌가 진짜? 와 저거 뭐야 저거 이거 어떻게 빛나는거지? 아 저 안에 촛불이 있구나 어어어 어 여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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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올라가면 그거있어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비밀의 방은 못찾았네 어 이 동굴 아닌거 같은데 여보세요 어? 여기 아냐? 일단 돌아보자 일단 파밍은 해야되니까 음 나 부모같이 생기는 애 한번도 못봤는데 어우 또 끔찍한 애가 또 하나 나오는구나 부모같은 애들이 나오면은 개같은거 어떻게 근접전을 해야돼 뭐를 해야돼 터지는거 아냐 어 어 왜왜 아닌데 어 여기 상자 어 많다 여기 어 시계 나왔다 오케이 동전은 필요한데 상자에서 여는거는 형이 먹으면 내가 없어진다 상자에서 여는거는 형이 먹으면 내가 없어진다 아 그래? 어 상자는 공유가 안돼 여기 뭐 딱히 뭐 없네 아까 나 절로 올라갔다 떨어진거였지 어 어 여기서 나오는 부모는 터지진 않아 가자 그러면은 개 미친듯이 다굴로 잡아야겠네 불 붙이면 다 죽을거야 연병도 보다 연병 어 먹었다 나 여기 화면병 많아 기판 필요합니까? 줍니까? 기판? 기판 어차피 못 주지 않나? 떨어뜨리면 되지 못 떨어뜨릴걸? 나 떨어뜨릴 수 있는걸 모르겠던데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아까 어떻게 떨어뜨렸어 그러면 아아 장착해서 떨어뜨린거 어어 장착해서 내가 버린거였어 아 그러면 못 떨어뜨리겠다 어우 이 사람 허리가 못 왜이렇게 생겼어 야 나가자 여러분 알겠어 이제 그만 어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지금 이제 다 알겠습니다 쪽으로 가볼까 오늘 포레스트 과외 시간은 여기까지 많은걸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아 아 여기가 여기가 그거네 아까 우리 올라가는길 어 아닌데? 아 맞나? 너 먹을거 있지? 없어 뭐 뭐 뭐 뭐할게 없죠? 나는 뭐 당장 급한게 아니여서 괜찮아 당장 급해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아주아주 급해보이는데 너 괜찮아 괜찮아 나침바 나침바 어 낫지 뭔소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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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네 어 그대로네 아 나침바 또 나왔네 여기 다시 리젠됐다 어 어 우리 이거 저거 죽었었잖아 어 테몬 리젠드나 보다 아아 그럼 이거 또 위에 또 애들 애들 있다는거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지금 난다는건데 와 이거 박카스 장난아니다 와우 다시 올라가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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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볼까? 내가 괜찮다 했지 여러분들 그냥 갔다만 오는건 괜찮을수도 있어 올라가서 어 잠깐만 화염병 엄청 던질까? 아아 맞다 화염병 갖고왔지 어 그래 근데 형 그거 있잖아 한번 몸몰이를 한 다음에 백드라곤한테 저 같이 던져줘야돼 그러면 니가 먼저 올라가 그럼 내가 몸몰이하고 알았어 나 너 영등에 몸몰로 올라가고 있어 내가 Dob기를 이상한거 들고있어 왜 제대로 된거 들고있을텐데 안좋더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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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몸몰이한다? 어 кабã 호롸롤롤롤롤롤 호롤롤롤롤롤롤롤롤롤례 안아니 안아니 여깄어 오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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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자는 처리해야 돼 여자는 내가 못 처리하거든? 어 개 많네 형 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어우 잠깐만 지금 내 옆에 엄청 많은데? 잠깐만 나 화염병 화염병 아니 화염병은 1위씩 던지고 있어 그거 한방에 죽지도 않아 어 잠깐만 어? 비올려나 본데? 야 이거 별로야 화염병 별로야 그렇지 그 생각보다 별로야 아 근데 옌병 화염병 쓰는데 왜 비가 와? 아 그러네 아 개 같은 거 아이씨 아이씨 불 다 꺼졌네 이런 개 같은 거 아니 비 멈췄어 와 씨 형 무지개 피었어 무지개 이런 개 같은 소나기 이거 아이씨 와 대박이네 진짜 화염병 없지 이제 아 화면병은 있는데 어 어 가자 기다려봐 내가 제 제 불 붙이고 한번만 내가 여기 돌려깎기 할게 내가 기다려봐 아 잠깐만 다이나마이트 있다 어 어 어 죽였다 어 죽었다 아아 아우 아 이거 죽이는 방법이 좀 알겠네 이제 네 어 그러면 여기 밥하고 있지 않을까 뭐 먹을 거 아까 전에 우리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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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 엄청 많았잖아 여기 응 얘네 뭐 안 나오나 죽이면 이런 거 어 아무것도 없어 저거 겁나 쎄지 내가 한 대 맞았다가 죽을 뻔 했잖아요 저거 겁나 쎄지 내가 한 대 맞았다가 죽을 뻔 했잖아요 겁나 쎄지 내가 한 대 맞았다가 죽을 뻔 했잖아요 어 어딜 내가 장독기로 그냥 후려페 오케이 됐다 어 이거 누워 누워 편히 계셔 그러면 큰일 나시지 됐고 아 이거 손 손을 집었어 왜 잠깐만 기다려 노트북 노트북 어 아 버렸다 초코바 먹어야겠다 너 초코바 없어 초코바? 있지 초코바 먹어서 배 채워 그냥 응 나는 사실 뭐 배가 뭐 지금 괜찮아 오 여기 많네 이 정도면 뭐 괜찮다 생각해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 뭐야 뭐야 병력 개많이 왔어 지원병력 봐 어 나한테 엑스 카리바가 있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됐다 됐다 야 다 간낭 파이어 아 뭐야 죽었어 아아 나 이런 뭐 했어 마구나 한 마리라도 내가 준비를 하라고 나처럼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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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현 저 앞에 집 있다 가자 야야 어 여기도 있네 천 천 천 먹어야 돼 천 원 원주민 리필 안되면은 리젠 안되면은 리젠 안되면은 우리 한번 정복 한번 해보는거 다 괜찮은데 이세계 근데 리젠 됐잖아 방금 그게 문제지 하하하 그것만 안되게 딱 설정 바꿔두면은 솔직히 좀 재밌을텐데 스킨도 안돼 어 천 많다 저 앞에 집이 계속 있는데 와 엄청 크다 여기 여기 그러지 어 잠깐만 여기 뭘 먹는거야 어 여기 예전에 나랑 삐딱님이랑 닝구님이랑 살았던 데 같아 어디야 이리와 이리와 뒤에 어 이리와봐 여기서 뭐 우리 그때 여기서 살았는데 응 말했잖아 둘째날 밤부터 백드라곤 와서 다 멸망했다고 아 백드라곤이 소환되는 옆에서 살았네 어허 어허 미쳤네 여기를 왜 털어잡았대 아 우리 처음에 몰랐거든 아 여기 평 찍어 뒤에 물 있고 아 그냥 약간 좀 경치가 좀 좋아서 골랐구나 완전 배산임수잖아 배산임수 어 올라갔는데 바로 위에 원주민 마을있어 그래서 우리 영웅까지 탈렸어 동거를 했네 그냥 어 이쪽으로 가자 응 저 눈산도 한번 가야되는데 어 눈산쪽으로 가보자 우리 눈산은 동굴 없나 나 눈산은 동굴 못 뭐 게이트 우리 딴은 여러분 저희 첫번째 동굴은 다 클리어 했습니다 뭐야요 왜 뭐 뭐였어 오케이 한 대 막 때리니까 막 날라다니는 막 다 야 우리 또 아침인데 아 미치 왜왜왜왜왜왜 라이터 끌려다가 도끼에 불 붙였어 잠깐만 생각을 좀 하고 사세요 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만 어 포레스트는 괜찮습니다 지금 24시간 이제 조언 훈수방송되기 때문에 이제 귓속말까지 안아줘도 괜찮습니다 어 저거 뭐야 비행기 머리다 비행기 머리 어 아 그러면 여기 거기 있겠네 아 기장한테 어 기장이 기장 여기 있겠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기장 있다 기장 어 그러네 그러네 어 형 여기 거주할 땐 뭐 했어 이런것도 발견 못하고 지금 발견했으면 됐잖아 어 올라가게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어 어 봐보세요 이걸 못가 나 왔다 나 왔다 오 오 저기 있다 플레이어건 아 기판도 망크야 이거 좀 이상해야 된다 아 기판 맞네 플레이어건 플레이어건 드셨어? 어후 얘네 어떻게 너무 잔인해 어 아 진짜 불쌍하게 죽었다 얘네들은 누가 핥힌 것처럼 죽었다 음 아 여기 있네 오른쪽 먹었다 나도 플레이어건 가자 초코바 한개 먹고 가야지 그러고 저기 산으로 가자 뭐 아 근데 우리가 쉴드가 까여도 이 옷은 그대로 남아있는거 같애 안 좋네 어 뭔가 인벤 창이 너무 든든하다 형 나왔대 나도 이제 나 저거 생겼지 옷에 저기 그거 생겼지 어 봐대? 팔에 어 팔에 팔에 생겼어요 팔? 어 뭐 뭐 생겼냐고? 몸에 안생겼어 나? 어 몸에 안생겼는데 아 그래? 어 음 너 아 원래 도끼에 기털이 달려있는건가? 도끼에는 없는데 기털? 이게 형 시점이나 내 시점이 다른거 같애 어 뭐야 난 뒤에 좀 때려봤어 아 컨테이너 박스 찾아야 되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디판 엄청 많은데 컨테이너 박스는 저기 있지 그 해변가 쪽이 많던데 어 그니까 일단 산부터 갔다가 응 싱크홀 쪽에서 다시 동굴 찾으러 움직이자 오케이 어 여기서 한쪽으로 가야되나보다 상어가 나오진 않겠지? 여기는 이제 상어 안나오 형 어? 형 여기 상어 안나오는데 여기 큰거 나오는데 여기? 악어 나오는데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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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빨리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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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악어 악어있는 존이에요 여기 케 같은거 나 악어 처음봤어 와 나 진짜 난 여기 무슨 뭐 나는 내가 드립치려고 그랬거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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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뒤에 나가있어 오슈 난 내가